어 제가 이 생활 지도부 이쪽 일을 한게 94년 부터였어요. 원래 저도 사립에 있다가 공립으로 넘어갔는데 공립에서 여중으로 발령을 한거에요. 워낙 남자 교사가 없다 보니까 이 얼굴로 제가 생활지도부가 되었어요. 근데 카리스마가 워낙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제가 치여요. 그 당시는 또 94년 이때는 일찐이라고 하는 아주 그 독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전설의 칠공주 이런. 그런 애들이 실제로 학교 안에 있어서 칠공주들이 공주 행세를 해. 그때부터 카리스마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지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공공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장님 통해서 지금 32쪽짜리 파일을 혹시 받으셨나요? 네. 네. 그 파일이 송영호의 X파일이에요. 제가 84년에 교직을 시작했으니까 올해 40년째 되는 기회에요. 그 40년 동안에 생활지육과 관련된 저의 X들만 원래 이게 100쪽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그걸 언제 또 보시냐고.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그 X만 모아서 지금 나눠드린 32쪽에 파일이 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활용법 위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해서 먹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사실 생활지육은 생활지법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할 수 해주셔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하시는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4쪽만 받았죠. 그중에 이제 실습이 필요한 거 4쪽만 받으신 거예요. 여기 파일은 여기서 이 파일은 저작권 프리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 친구분들 담임 맡아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얼마든지 담임트리세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람이 수덕이라고 해요. 수덕. 손에 덕. 이렇게 뽑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아무리 신경을 써서 반을 배분을 해도 몰리는 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보다는 어차피 우리 반에도 그런 애들 옵니다. 두세 명은 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루는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퀴즈입니다. 퀴즈. 지금 선생님들 받으신 거 양식이 있죠. 이건 최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카리스마 없이 애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을 연구에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저 바로 학교폭력 예방 퀴즈입니다. 이건 이제 특히 94년도에 이 녀석들이 정선의 70주라는 놈들이 삥을 뜯는단 말이에요. 돈을 뜯는데 어떻게 뜯냐. 매장 앞에 딱 서요. 이렇게. 그래서 후배들이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면 얼굴 봐가면서 좀 세 보인다 그러면 나 100원만 꺼줄래? 그럽니다. 좀 근데 좀 힘이 약해 보여. 그러면 500원 꺼죠. 그래서 제가 붙잡아 놓고 애들 사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어? 선생님. 우리 돈 뺏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어이없죠? 어이없죠? 자기들은 다 빌렸다는 거예요. 홀옵쇼크. 얘네들은 확신에 차 있어요. 자기들은 빌려달라고 해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전혀 애들이 뭐가 없어요? 기형이 ㄴ이 없어. 뭐가 없습니까? 개념이 없어요. 아 얘네들은 이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걸 파악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선생님들 자 이거 왜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돈을 빼앗는 걸까요? 자 선생님들께서 잡으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끝까지 평생 교직에 있는 동안은 아이들의 개념 없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한탄하는 대신에 연구를 해야 돼. 자 어떤 논리로 이 아이를 설득하면 될까요? 단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급적으로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건 돈을 빼앗은 거다. 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될까요? 네? 공중에서 사용금을 할 수 있고 공중을 할 수 있고 공중을 할 수 있고 공중을 할 수 있고 어이? 경험 있으신가 봐 갚을 기약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빌리긴 빌렸는데 갚을 기약을 정하지 말랬어. 이거는 분명히 돈을 빼앗은 거다. 박수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관심이 싫은데 관심이 없으세요. 다른 분이 싫은데 다른 분이 싫은데 다른 분이 싫은데 다행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그때부터 안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주의 서울시 교육청에 파견을 낳은 것도 학교폭력 예방 퀴즈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여기 2010년부터 제가 아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지명하게 교육하자. 그 1년으로 애들의 잘못된 행동 애들 지나가다가 5만원짜리 있어요. 5만원짜리 우와 내가 착하게 살았니 하느님이 나한테 5만원을 주시네 웃기고 있네. 그 5만원을 주어서 주머니에 누르면 무슨 죄 네? 점유이탈 네? 점유이탈 연구자님 정확하게 그건 점유이탈 횡령죄에요. 그런데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자기가 가져왔다? 그건 죄질이 높아져요. 무슨 죄일까요? ㄷ ㄷ 죄에요. 절도죄. 애들이 개념 농무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학교폭력 생활기업을 열심히 해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경찰서로 가고 법으로 가게 되면 전과가 생겨요. 이게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담임선생님들께서 가오를 좀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니네 이거 아요? 이거 모르면 전과 다른 거 별다른 거 쉬운 종목들 얘들아 어필하셔야 돼요. 그건 경력하고 관계없어요. 친구들 1년차든 2년차든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학교마다 제가 사항 12가지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여기 가시면 2010년부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어. 해답까지 어디가는 건 해설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주소에 가셔서 17024 여기 가셔서 이 파일을 한꺼번에 내려 받으셔서 출력을 하셔. 오늘 오늘 하셔도 되고 오늘 당장에 하셔서 이걸 딱 출력을 해가지고 집에 가셔서 거실에서 누워서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야. 이거 우리 반 애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거 2학년 애들한테 필요하다. 3학년 애들한테 필요하다는 걸 쭉쭉 형광펜으로 칠해 나가야 돼. 한글 파일 원본을 올려놔거든요. 다 선생님들께서 체크한 다음에 고문학만 딱 빼. 그래가지고 급한 거부터 저는 창체 시간을 5시간 맞게 돼가지고 아예 이 학교 폭력 퀴즈를 다섯 번을 했어요. 애들 개념 없으니까 근데 열 문제 풀어주고 거기다가 선생님만의 스토리를 더하시면 이제 애들 못 져와요. 왜냐면 자기들 실제 생활이거든요. 이렇게 다섯 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매료 받아서 선생님 그러니까 밤마다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년 부장님께서 미리 올해 2학년 올라오는 애들은 작년에 이런 사안이 많아서 그럼 학년 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걸 편집해서 이걸 언제 푸는 언제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둘째 주 이전에 하셔야 돼요. 그게 노성비가 제일 높아. 근데 둘째 주까지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잔소리보다 이게 질의 보양이란 그리고 학교 공정 예방 퀴즈를 풀면서 애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령 중학교 1학년 애들 같으면요 문제 풀면서 선생님하고 점점 눈을 못 마주치는 애들이 나와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이 발리 대상입니다. 이미 어? 저 선생님 내가 작년에 한 일을 안 보고 계시네? 이렇게 저는 문제 풀면서 애들 문제를 슬슬 봅니다. 그러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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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날 같은 날 다시 멈춰서. 그러면 그 중에 한 번 한 회를 기분 좋은 메시지 톡도 받았어요. 생활지부 단톡방에서 종선생님이 확 퍽히기 때문에 두 번 봤어야 안 됐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학교 풍문 중학교 학교 풍문 시험 양식 있잖아요. 그거 갖다 쓰세요. 그래서 2024년 2학기 고사해서 이 코드번호 127일까요? 학폭의 신고 전화번호가 둘째 쪽 안에 늦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1번 아까 그 말씀 있죠? 내가 학교 풍력이다 아니다. 정답은 동그라미지 2번 동그라미지 좀 가난한 동네들은 이게 많아요. 자전거 훔쳐다가 고물상에서 팔아먹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이 학교에 와서 CCTV 있는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때 나는 훔치질 않았어. 근데 애가 훔쳐서 내려오는데 나는 1층에 가만히 있었어. 근데 경찰이 얘를 봐줄까요? 공범이라고 볼까요? 완전 공범으로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CCTV는 녹음 기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녹음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방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야 인마 너 뭐해 인마 나 나쁜 짓 하지 말고 내려와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애들한테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 건 받습니다. 어?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 거야. 이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애들이 뭐 자전거 한 댓글로 가면 3,000원을 받으면 되나 말은 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3,000원 가서 고물상 가서 3,000원 받았어요. 나중에 얼마 갚아야 했냐? 새 거로 사줘야 했네요. 우리나라는 도둑질이 불가능합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시신질이 있어요. 버림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애들에게 선생님께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그 자전거를 들고 어디다 시신질 다 있는데 다 잡히지. 네. 어 3번 반복해서 비꼬는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 하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수업 중에 누구 방역 하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번에 1심에서 유죄성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물론 예민한 문제고 거기에서 법적인 해석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친구가 자꾸 약을 올려. 네. 너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애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학업 열통이 벌어지면 애들 중에 이런 이런 흥력을 해요. 야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이거 이거밖에 성적 안 나와? 이렇게 애들 갈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속절없이 당하면 애들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럴 때 그러지 마라. 그러면 당하지 말고 선생님이 노하우를 알려줄게 제가 너한테 또 쓸데없는 말을 여기서 시비 터지? 그러면 선생님처럼 해.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잖아. 어 잠깐만 전화 좀 받고 그렇게 가서 전화 온 것처럼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 엄마 어 학원 갔다가 바로 갈게 어 알았어요. 네 그리고 끊는 척 하면서 뭐를 불러라.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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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를 불러라. 왜 당사자들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다. 대법은 탄례가 아 안쎄요. 불법 도착에 해당되지 않다. 왜냐면 자기의 자기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다. 하나 라고 대법은 탄례가 나와요. 단 여기서 별표 찍고 당장 표시하고 오늘 제가 녹화하는 것도 그거예요. 선생님들 깜빡 붙이시고 다시 들으실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당장 표시 뭐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안 돼. 야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절대 안 돼. 그건 불법이다. 그렇게 그렇게까지 안내를 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녹음하는 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에 좋아? 응?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경찰서에 가야 된다. 엄마랑 같이 경찰서에 가야 된다. 근데 결국 나면 끝에 한 마디 해줘야죠. 또 그렇다고 또 미련하게 그걸 녹음해서 경찰으로 가냐? 그 전에 해결해야지. 네가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생겨요. 뭐 그래 잘해 봐. 그래서 한 건이 아니라 세 건 네 건 다섯 건 이 녹음이 돼 있어 봐. 그러면 걔는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철학하게 되면 결코 당하는 거 사는 시대는 끝 났다. 셋 넷 네번째 친구 물건을 숨겨 나왔다.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풀이 하실 때 스토리를 덧붙여 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만의 스토리가 있잖아. 그냥 OX만 하면 재미가 없어. 저는 이것도 이게 그냥 만능이 아니라 자연이 다 있어. 저는 이것만 정말 가슴 아픈 그 자연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녀석이 생활주도부 제가 사안 담당할 때인데 저한테 와서 선생님 학교 앞에 둘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어? 그건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말이 돼? 무슨 자전거야? 픽시요. 어? 색다른 뭐야? 검정색이요. 그리고 특징이 뭐야? 안장이 조금 뜯어졌어요. 알았어. 그래서 제가 바로 페이스북으로 몇 월 며칠 어 몇 시경에 어느 빌라에 놓아둔 자전거를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것을 보신 분 선생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 그 천호중 애들은 거의 다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와 5분도 안 돼서 본인이 바로 자전히 신고했어요. 선생님 그거 아무개가 자전거 묶어놓지 않고 가서 제가 놀라게 해주려고 놀라게 해주려고 집에 가져갔어요. 이놈이 평상시 투맨이 도둑질 충분히 하고 남을 놈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말에 도둑은 잡는게 아니라 뭐하는거다? 쫓는거다. 이렇게 해서 그랬니? 이랬어. 내일 아침에 갖다 줘.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로 얘네들 또 개념 없구나. 놀라게 해준다고 해서 친구 물건을 숨겨놓는구나. 딱 인식했죠. 그럼 또 교육 들어갔어요. 교실마다 A4용지 단어로 다 붙였어요. 교실에. 다음 일은 절도에 해당한다. 친구 물건을 놀라게 해준다고 이동을 시킨 경우 이건 절도죄다. 아예 못을 받아서 손실마다 다 붙여줘요. 엉짱 말하는거죠. 엉짱 말하는거죠. 엉짱 말하는거죠. 엉짱 말하는거죠. 엉짱 말하는거죠. 엉짱 말하는거죠.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말을 못하는겁니다. 말도 뻗고 못해.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놀라게 해준다? 핑계가 이쁘다. 5번에 바지 벗기기를 했다. 5번도 중요한 얘기에요. 선생님들 답을 못하겠어요. 나는 만 10세 만 10세 미만이야. 아직 생일이 안지나갔어. 그러면 바지 벗기기에서 성폭력이 해당이 돼도 소년을 가지않는다. 동그라미 엑스 동그라미 엑스 해보세요. 준비하시고 선생님들도 준비하시고 시작 동그라미 엑스 동그라미 엑스 자 보세요. 누가 더 나은거에요. 엑스가 더 나은거에요. 왜 엑스가 더 나은거에요. 총파수연들도 처벌은 있다라는거에요. 아 정확하게 알겠지. 아 그게 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니네요. 그건 보호처벌이라고 해요. 보호처벌 소년은에 따른 보호처벌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애들 소년은 가요. 어떤 녀석들 깍죽대고 아 나 만일 14살 아니니까 처벌 안가세요. 소년은 아닌가요. 소년은 가요. 심지어 제가 소년은에 소년은 선생님들 소년은에도 요즘 정성교과 교육이 강화되고 있어요. 왜 답이 거기에 쓰이니까. 4년째 제가 선생님들 연수사인데 여기 여쭤봤어요. 초등학생도 1년에 1주년씩 들어온다고요. 초등학생도 이런거 3월에 선생님들이 3월에 이런걸 가지고 애들 정확하게 포옹을 딱딱 정해줘야되요. 그런 소리말라. 너희들 소년은 충분히 가고자 남을 나이다. 해주시면 좋겠죠. 네. 네.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폐자벌전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그말들 스토리가 참 많네요. 이거 중간에 선생님들께서 골든벨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든벨을 손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이퍼 문지를 코팅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항상 갖고 계신게 좋아. 에이퍼 문지를 코팅을 해가지고 있어서 색칠을 해도 되고 그리고 투성과의 백으로 이게 흔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뭐 그러면 여기다가 예사람이 폐자벌전이야. 5번까지 했으면 벌써 많은 애들을 떠버려 나갔겠죠. 문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폐자벌전을 한번 하는데 이제 들고 1, 2, 3번을 쓰게 하는 거예요. 직단 깐 놈 1번 직단 전환 놈 2번 직단 전환 직단 듣고 화내고 3번 1, 2, 3번 중에 너희들이 볼 때 누가 시행해 지지 않네. 자 선생님들 준비하시고 선생님들도 종이 뒷면에다가 1, 2, 3번 골라보세요. 뒷면에다가 볼펜으로 쏴 보세요. 뒷면에 여기다가 1, 2, 3번 뒷단 깐 놈 1번 뒷단 전환 놈 2번 뒷단 뒷단 듣고 화내는 3번 누가 시행해 지지 않나. 펜자 구하십니다. 준비하시고 들어오세요. 이제 3월에 선생님들이 창체 시간이 좋아. 창체 시간 학교폭리 예방 교육을 하게 할 수 있죠. 준비하시고 들어 보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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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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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4번 2번 도대체 송 선생은 어떻게 저런 머리가 나올까. 안타깝고 절실하니까 나오자. 소아유행을 갔는데요. 실제로 뒷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뒷담했다고 어떤님이 정했고 그거에 화가 나서 애를 때려서 손뼈를 무너뜨렸네. 그 사안 조사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뒷담했다는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났다 가서 때리는 세 놈이 다 찌질한 거야. 화가 난 상태로 퇴근을 하다가 그러면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 우리 역할은 뭐예요? 교육해야죠. 그죠? 교육이 교사의 사면이야. 그래서 대공원 후문에서 걸어서 퇴근을 하고 대공원 후문에서 부서있는데 횡단보도에 차가 딱 하나 섰는데 뒷편에서 차 뒤에 못난이 사면 돼 있잖아요. 못난이 사면 돼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 그걸 본 순간 아 저거다. 저 찌질한 새 인간을 퀴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날로 학습지를 만들어서 전교생활을 배포했어요. 선생님들 이거 아침 주의 시간에 하셔서 생활지적으로 단장 통해서 통계만 좀 내주셔서 생활지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중고학교, 중고학교, 중고학교에서 뭐가 1위로 다 1위로 나온다? 지금 선생님들과 똑같아요. 2번이요. 그리고 그 통계를 내서 1, 2, 3 통계를 내서 식당이며 교실이며 애들 보이는 데마다 막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뒷담을 전할 일이 있는데, 뒷담을 전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돼? 전교 제일 찌질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학교 복렬의 영향을 퀴즈요. 다음, 비스토리얼 6번. 6번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애들하고는 직접 신체폭력의 경우에 신체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서 팔짱 뛰고 있을 때 주의해라.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94년도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1학년 여학생을 불러다가 화장실에서 인사 잘하는다고 싸대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고개를 돌리면서 고막이 정통으로 맞아서 고막이 찢어졌어요. 그때, 야 이거. 그런데 정작 때린 애는 가난해서 치료비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감했죠. 저는 그럴 때 에스피어랑 많이, 에스피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에스피어 경찰이라는 게 원래 사법경찰이거든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술 친구로 해요. 학교 행사에 있으면 불러? 생활주도부 행사에 있으면 불러? 우리 회식이 있으니까 와. 교무신도 자리도 마련을 놓고. 친애한테 도와줘. 소삭보듯하면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 형님. 형님하고 합니다. 형님, 그 옆에 딴 애들 없었어요? 있었어? 네 명. 걔네들 떠나면 불러? 그러시면 돼요? 에? 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물어? 그 맞은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 언니들도 무서웠니 안 무서웠니? 물어봤어요. 이야. 그게 범으로 공범이 된다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왜 공범이야? 저항의 의지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 옆에 있음으로서 범죄의 다단한 거 아니에요. 폭행도 원래 특수폭행이야. 왜 특수폭행일까요?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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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랑 있는게 특수에요. 그래서 다중처벌이 되나요.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상에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저는 보관할때도 이거 들어가고. 보관할때 들어갈 때 3월에 뭐 해? 노는이 없는다고 날로 주고 풀어라. 그러면 뭐 그때는 참고서를 답을 안 쓴 채로 참고서를 많이 줘가지고 참고서를 이렇게 들어놓고 맞으면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더 육본문제를 푸는데 저 비아노이 한 놈이 고상 놈이 아우 이거 제 얘기에요. 다른 놈이에요. 애들이 태상에 일어났는데 딱 졌어. 아예 다른 어떤 애 일을 두 대를 풀어. 네 뱅가를 풀어트릴 때 그런데 때린 놈이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됐다. 그냥 생일생일한 교육이 됩니다. 그 말에서. 신체 복력에서. 너희들이 그냥 싸울 때 야 뭐 일진영화 보냐? 일진영화에서 보면 그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박수치고 그러고 있지. 그게 다 뭐야? 공범 전범. 두 번째로 뭐라 그래? 공범이라고 해. 그렇게 친절하게. 싸울 일도 없어요. 우리는 친절하게 애들에게 건강과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다. 다음 7번. 때린 놈은 폭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때려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고 상대가 상처가 있으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 남자애가 여학생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뭐 한다고? 애를 붙잡았어. 여학생과 달리하는 애를. 근데 여학생들은 피부가 약하잖아요. 멍이 들어있어. 이거 폭력이야 아니야? 폭력이란다. 무슨 죄? 이런 것도 그렇게 알아야 돼. 자. 폭행죄하는 거. 정답. 오 어떻게 했어? 우와 이거 어려운 건데? 귀여운 스티커. 감사합니다. 네. 상해죄. 어? 엄마 줄게요. 여기 많이 드릴게요. 어휴. 상해죄. 8번. 술에 취해 길가에 자전거를 잘 곳으로 알룩하고 담으로 가져야 했다. 시한 상태의 실수와 조연을 인하합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동부고등학교 근무할텐데 도공산 밑에 가서 시험 때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맛있는 감자탕국 집에 가서 실컷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인사무소에 대해서 길거리에 다 헤어져서 호프집 가서 혼자 한잔하니까 완전히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송파인데 무이동에서 집에 간다고 호프집 자전거 진찰을 타고 집에 간다고 가다가 걸려드려요. 아저씨한테. 내가 고주망태가 되시니까 111으로 그냥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날 처음으로 경찰서 일치장에서 1박을 했어요. 아 진짜. 그리고 저는 무죄가 나올 줄 알았지. 기소유예. 근데 무죄를 안 때리더라고. 기소유예 할 거예요? 맞았어요. 맞아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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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가 의심되지만 소송은 제기하지 않아서 유보한다는 거예요. 무죄가 아니라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현지교사가 호프집에 자전거 진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렸는데 무죄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너희들이 분필했어. 어떻게 되겠니? 100%야. 용서받지 못해요. 실수라고 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라고 하는가. 하하하하 이런 소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 9번입니다. 9번 자 정답 맞추세요. 네. 네. 서성형. 초성기질. 정서적 피우자. 정서적 피우자. 정서적. 정신적. 네. 정신적 피우자. 맞았습니다. 자. 자. 파주세용. 누가 말씀하세요. 동시생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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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우자. 고맙습니다. 네. 재밌죠. 우리 이거 알고 살아야 돼. 괜히 술 먹고 실수하다가 눈에 깨는데 뭐 앞으로 이렇게 줄이 쭉쭉 가 있는 거예요. 경찰서. 6살. 아유. 진짜. 네. 정신적 피우자. 정신적 피우자. 음. 이것도.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인데. 제 제자가. 태권도 사톰이에요. 근데. 체격이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얘가 26살 때. 저한테 펜스북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욕을 좀 했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돈을 100만 원을 냈는데. 그다음에 또 300만 원을 내네요. 그러니. 스토리인지. 그게. 앞에는 형사고. 뒤에는 민사소설 거야.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래. 근데 내가 다 상담하고 나서. 아차사님. 서울 업원 손님. 아차사님 와. 막걸리 사줄게. 이게 실제 사실. 그리고 이걸 단순히 주문한 다음에. 지나가다가. 애들이 뭔가. 욕을 한다. 다가가 나서. 욕하고 욕해서. 욕하고 욕해서. 얼마에요? 400만 원. 400만 원. 어떻게 욕했지? 욕하는 애들. 톡톡 번들어. 자. 다음. 10번. 10번. 저거. 강지원 변호사님. 강지원 변호사님. 부장검사 시절에. 소년원 원장을 하셨거든요. 소년원 원장 이분이. 입당이 좋으셔서. 저 일정연습 때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이걸. 2시간을 강의를 하셨어요. 아. 이 강옥은요. 어. 실험도 안 나오는 거죠. 네. 점심 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졸리면 주무시고. 신문 보실 분. 신문 보셔요. 그러고서. 2시간 동안. 오로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소녀들의 오는 아이들이. 언뜻범계에. 평범하다. 다를 게 없다. 그런데. 공통점을 자기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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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지옷. 지옷이 있더라구요. 무엇일까요. 자. 쓰고 들어주세요. 쓰고 들어주시면. 스틱하트 스페을 해드립니다. 아무 sud necesit. 자. контрductor.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거는. 기분이 똑같은. íb. 맨 끝이 질이야. 질 Speed. 욱하는 성질! 그것 spaces. 어... 묵하는 성지 아유 그래요? 아유 잘했어 묵하는 성지죠 나중에 대답하면 안된다는 둘이 없었기 때문에 묵하는 성지에요 그 얘기하면서 강 변호사님이 강 검사님이요 검사님께서 하시는게 공중전화에서 임신부가 기다리는데 그때는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전 지금도 그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임신부가 배가 아니라가지고 근데 앞에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하니깐 아니 전화 좀 끊임져 이러는거야 이 자식이 뒤에서 딱 돌아서는 다 털로 임신부 배를 그런 얘기를 주셔야 하는데 잘했는데 잘하는 선생님 한 분도 뭐 안계시더만 신문 다 펴놨던 선생님도 다 슬슬 신문 치고 왜? 리얼하잖아요 생생하죠 애들한테 저는 이때 시린 문학생포권 만원을 꺼냅니다 애들한테 밥을 맞추더라구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다는 거 나올 수 있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이 만 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 복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개념을 심어주시면 몰라서 그런 것은 사라져요. 알고는 덜합니다. 못하면 안해도 못하면. 1번이 몰라서 해요. 애들 뭐 지금 작년에 하트폭력 12건이 생겼다고 했는데 애들은 이게 그럼 또 친절히 영역으로 있어요. 애들 중에는 선빵에 날리네 만 하트폭력이다라고요. 선빵. 먼저 때린 놈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10명에 5명이 그래요. 죄다 때려서 나도 때렸다. 이게 정당방이래. 이건 1차폭력이고 내가 때린 것도 2차폭력이에요. 두 개의 별도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걸 애들에게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셔야죠. 공격하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교실을 저는 항상 학교폭력이 매듈에 제일 많이 일어나요? 3월에 일어나요. 점심시간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그래서 저는 3월에 교실을 제가 지킨다. 애들 다 내보내요. 남자애들은 축구공이에요. 교실에 콘크리트 독이 있는데 왜 교실에 있어? 나 교실을 내가 지킨다. 나가라. 운동장으로 다 내쫓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것처럼 기분 좋잖아요. 요 며칠? 왜? 축구 때문에. 애들은 사내녀석들은 볼 찾으면서 교감능력이 생겨요. 학교폭력 예방의 일등공신축구공이에요. 내보내고 또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에 꼭 수업하러 가기 전에 내 교실을 들렀다. 끝나서 내 교실을 들렀다가 교실을 모아.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은 시도 없대도 없이 나타나. 아예 잔재의식에 우리 자녀들은 늘 주변에 있는 분.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식에 한 애가 얼굴이 고울게 져가지고 씩씩대고 앉아있어요. 뭐가 심상치가 않더라고. 그럴 때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냥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을 해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이게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아까 위치에 가시면 몇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자 제한법도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개발한 문항이 이자 제한법이에요. 선생님 암재가 저한테 PC방에서 5,000원 빌려가지고 그 다음 달에 만원 준다고 하면 꼭 돈을 안 갚어요. 아 새롭다. PC방에서 5,000원 빌려도 내가 다음 달에 만원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5,000원 빌린 놈이 만원 갚을 수 있겠어요? 없지. 또 애들이 이상한 짓 한다. 그럴 때는 누구 도움받아요? 누구? SPO. 단민 선생님들은 SPO 전화번호를 알고 미리 연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 송문중학교 몇 학년 몇 방 단민 맞게 된 암호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필수죠. 그분들한테 도움의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여권을 만들어 주셔야지 생판 모르는데 와서 학교라는 것이 경찰 아저씨들도 그렇게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가면 선생님들이 커피도 타주시고 늘 환대해 주시고 그게 자꾸 가고 싶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 못 나오십니다. 환불 때 저한테 물었죠. 야,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5,000원, 뭐 만원 주셨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 알았어요 형. 제가 경제팀에 물어볼게요. 경제팀이 있단 말이에요. 따로. 경제팀에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더니 이자 제한법 위반 짱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볼까요? B. 그렇지. 이자는 이건 선생님이 강의하셔야 되겠다. 찬체에 맞추셔도 강의하세요. 뭐 스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케이. 여기 오늘 첫 번째 시. 이게 가장 지금 선생님들께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올 봄방학 때 내일 모를 준비하시면 설 지나서 집에서 쭉쭉 해서 학년별로 같이 놀으셔도 되죠. 학년별로 1학년 버전, 2학년 버전, 3학년 버전 만들어서 같은 날 일시에 딱 하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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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